안녕하세요 시장님 시장님이 숨을 못 쉬자다 걱정 마세요 여기 사탕 보루다가 있으니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짜잔 자, 숨 쉬세요 숨 쉬어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괜찮아요 영웅이 위험한 사람이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죠 뭐? 야단났고 저거 아주 중요한 편집들 대통령한테 보라는 거라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또 문제가 생겼끈 마침 잘왔네 저기 내 편지좀 찾아줘